인적분할을 마치고 LG의 주식거래가 한 달 만에 재개된 오늘 LG와 인적분할 신설법인 LX홀딩스의 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윤해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정지됐던 지주사 LG의 주식거래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장 초반 반짝 상승했던 LG는 이내 하락 전환하며 전거래일 대비 9.21% 내린 10만 8,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구본준 LX회장이 LG에서 인적분할을 설립한 LX홀딩스는 장중 13.04% 오른 14,300원까지 치솟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LG는 주주총회를 열고 LG상사와 LG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MMA 등 4개의 자회사를 분리해 신설법인 LX홀딩스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전자, 화학, 통신 등 주력사업을 강화하는 구조개편이 예상되자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커져 LG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인 지난달 28일 12만 6,500원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변경상장 첫날 LG의 주가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구조개편은 이미 시작했으며 ESG,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딥테크 등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가 기대된다며 주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LG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계열 분리 후 양호한 실적 성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